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 일명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고 이게 투자시장에서도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요. 이 ESG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 에너지, 전통에너지인 화석연료 투자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부추겨진다는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투자에 있어서 이런 환경문제, ESG 관련 논란,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이슈 등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투자에 적용해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최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정도 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퍼퓰리스트 정책이다 하는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나라밖에 다양한 경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4% 정도 오르고 있네요. 시장에서는 오늘 미국의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또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가 관심거리고 또 궁금하고 그래서 경계심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 등등 여러 가지가 시장의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의 박소연 부장 스튜디오에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반등은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잭슨홀 컨퍼런스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7월 초에 코스피가 2,270선을 바닥으로 최근에 2,550선 근처까지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346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매파적인 톤이 누그러질 것이다 라는 쪽이랑 아니다, 그렇게 쉽게 긴축을 포기할 리가 없다. 인플레라는 것이 그리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쪽의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잭슨홀에서 파월의 발언이 좀 누그러질 거다 이제는. 인플레에 대한 걱정, 경고 이런 거 좀 멈추고. 아니면 아니다, 무슨 소리냐. 계속 인플레 잡아야 된다고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파월이 조금 누그러지게 발언을 해주면 금융시장도 좀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일단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은 후자 쪽의 분위기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긴축이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전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제 하루에만 국고채 3연물 금리가 22BP나 급등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경계감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른다는 건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예상을 반영하는 거겠고. 그렇죠. 그 말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겠구나라는 예상이 또 반영되고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매수세가 아니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8월 이후에 한국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2조 7천억 원 정도로 순매수했더라고요.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요. 그런데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500억 원 순매수하는 데 그쳤고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대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각각 5천억 원씩 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조선주 등을 두루두루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2차전지, 원전, LNG 등 에너지 관련 주들을 사들인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에 대비한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수혜주를 사는 흐름에 좀 가까웠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만든 회사들이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들이에요? 2차전지가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흐름들이 높아질 것이다 보니까 석유가 부족하거나 비싸지면 그런 쪽 투자가 늘어날 테니 현재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대체로는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투자금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무슨 주식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장난스럽게 태조이방원? 이렇게 요약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들어봤더니 앞자리 따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재 이런 업종들이 그나마 투자금이 좀 몰리는 업종입니다. 그 말인가 봐요. 태조이방원? 태종이방원의 원을 원자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원자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태조는 이성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종은 이방원인데 이러다가 자꾸 태조이방원 입에 붙다 보면 국사시험 오답률까지 높아지겠다. 이런 지금 우스개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테마들이 지속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주도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승하기 시작한 태양광, 원전, 2차전지, 그리고 조선업종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에너지 공급망을 담당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연관이 깊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만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물건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각국 정부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투자의 관점에서 인플레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에 투자하고 국방 안보에 투자하고 그리고 기술 안보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이런 업종은 주도주 입지를 좀 누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같은 것도 국방을 튼튼히 해야 전쟁이 안 나고 전쟁이 안 나야 곡물이나 석유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세상에 공급이 된다. 조금 길게 보면 그런 얘기군요. 네. 사실 그렇죠. 요즘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 이런 업종들이 좀 그동안 잘 더 발전을 했었으면 괜찮아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 요즘은 ESG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친환경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 석유나 가스 같은 전통에너지에는 투자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이렇게 아쉬울 때 못 쓰는 거 못 갖다 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는 건 좋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요새 이제 강조가 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라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간헐성 문제거든요. 간헐성. 네. 이게 뭐냐면 바람 안 불면 풍력 발전 못하고 구름 끼면 태양광은 발전을 못하죠.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극심해져가지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수력 발전량도 극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에너지 원인 원자력이나 석탄 석유를 떼면 그거는 24시간 발전소가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화석연료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논란이 정치 싸움으로까지 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골드만삭스가 재무부 고위관료 양송소다 이렇게 불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블랙락, 아이쉐어즈 ETF로 유명한 블랙락 인사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락은 예전부터 ESG의 아주 우호적인 걸로 유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ESG에 대한 반발이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공화당 우세주에서부터 이 부분을 뒤엎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연기금이 자산운용 전략을 짤 때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전격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텍사스가 깃발을 들었는데요. 비슷하게? 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에 텍사스 공적 연기금이 에너지 기업을 보이콧하는 금융회사들에 투자를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도 화석연료에 대한 생산 내지는 산업 위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이번에 리스트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석유가스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금융회사들한테는 텍사스 연금은 돈 주지 마라. 그렇죠. 사실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이 전 세계 20위에 달하는 공공연기금이고 AUM도 관리하는 운용자산도 16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텍사스 연금이 어느 기업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업계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텍사스가 원래 석유 캐서 먹고 사는 주라서 석유 기업을 싫어하는 이른바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런 펀드들은 텍사스 입장에서 보면 나쁜 펀드들이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ESG를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건데 이거를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금융사들에서 성명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나치게 신재생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중간선거 앞둔 정치 싸움의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ESG 전략에 대한 재고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 것이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우리 지구가 친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환경에 투자하는 다양한 기업들에 뭔가 이점을 주고 그들을 우대합시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맘에는 안 들어도 그래야지 라고 아무도 반발을 못했는데 슬슬 이러다 보니까 석유값, 석탄값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친환경으로 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현실론이 좀 대도가 되는 모양이네요 분위기가 그런 목소리 내는 분들도 이제 거리낌 없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할 수 있고 ESG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군요. 이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도 예전에는 가능하면 없애야 되는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의견에서 원자력 발전만큼 깨끗하면서 파워풀한 게 어딨냐 이게 오히려 대안이라는 주장도 또 생기는 모양이에요. 네. 원자력이 이제 안전한 에너지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갑론을 박이 있긴 한데요. 당장 급하다 보니까 폐쇄키로 했었던 원전 수명을 늘려서 사용을 하거나 아예 이제 신규로 건설을 하자라는 움직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며칠 전에 원자력 발전소 운전 기간을 최대 10년 더 연장을 하겠다라는 추진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원전 7기가 있는데요. 재가동도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2011년에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 일본의 원전이 50개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면 폐기하는 방향으로 바꿨고 현재 이제 절반 이상이 전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큰 물고가 바뀌는 흐름이고요. 원전 1기가 가동이 되면 LNG 100만 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 모두 화석연료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환율까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전 1기가 가동이 되면 환율 안정 효과도 일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신규 뉴스 신규 수주 뉴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집트 해외 원전 수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만들어준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핵심 설비인 주기기는 아니었고요. 기자재랑 터빈 그리고 건물 구조물 같은 보조기기에 대한 공급이긴 하지만 일단 원전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자력에도 사람들이 슬슬 눈길을 좀 돌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종목들 투자를 잘 고려해보자 그런 뜻인가 봐요. 뭐가 옳은지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데 일단 우리 인류는 지금은 옳고 그르고 바르고 정의롭고 이거는 좀 뒤로 빼놓고 일단은 급하다는 쪽인가 봐요. 요즘 중국이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다른 거 다 좋아도 중국이 무너지면 또 우리는 큰일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그려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상 아직 안심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모기지 상환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똑같게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중도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건설 현장이 좀 진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40% 정도는 지었을 줄 알았는데 가보면 사실은 한 20%밖에 진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중도금을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보이콧을 하는 흐름들이 좀 있는 거죠. 예상되는 날짜에 돈 못 넣겠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난에 봉착한 부동산 개발사,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급기야 지난주 중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돈이 안 돌면 도산을 하거나 부도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영 기업들에게 신용 보강을 지시를 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채권을 차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들한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연초부터 지금 50에서 한 70%까지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케홀딩스라든지 용호부동산, 벽경 같은 기업들이 그 예인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이후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헝다 사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다가 그래도 이제 유야무야 넘어가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올해도 비슷한 거 아니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들도 있긴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이게 중국의 부동산이 워낙 그동안 과도한 투자, 거품, 지워놓고 안 팔려도 또 짓고 중국인들은 사놓고 들어가서 살지도 않고 비워놓은 상태에서 또 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뭔가 좀 거품을 빼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거품을 빼려고 했었던 것인데 하필이면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빨리 급하게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죠? 이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는 아, 이거를 그냥 디레버리징을 시켰다가는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정책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상반기에는 지방정부에서 채권을 직접적으로 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특별채를 찍어내서 그 채권을 찍어내서 조달한 돈을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라 라고 해서 건설사들한테 일감 줘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채권을 찍어낼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소비 쿠폰도 대대적으로 뿌렸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렸었던 중국인데 올해는 지금 연초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두 번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작년에는 우리는 코로나 잘 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양할 필요가 없어라는 기조였고 오히려 공동부유라는 걸 강조하면서 경기를 바짝 억눌렀었거든요. 이제는 좀 나눠야지.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기조를 바꿔가지고 좀 부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침체 기조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최근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 내지는 산업 생산 전 지표가 모두 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풀고 있는데도 그게 이제 지표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조바심이 나는 거고 부동산이 이러다가 잘 살아나지 않고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이 하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들 이런 경우는 주가도 견조하고 지금 은행들이 만약에 문제가 커지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텐데 아직까지 미국의 아 중국의 은행이죠. 그렇죠. 중국은행들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을 선 것들이 대부분 은행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은행들은 이상징후는 없어서 시스템 리스크 확산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뭐 향후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을 좀 분명히 해 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중국은 위기군요. 정말 누가 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인플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요즘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다 하죠.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금리 내리는 나라가 이제 거의 없는데 중국이 유일하게 지금 올해 금리를 두 번 내렸습니다. 중국이 내리고 있고 일본은 안 올리고 못 올리니까 약간 독특하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중국 돈 위안화 가치는 또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상수지 내지는 무역수지 적자 우려 때문에 사실상 달러가 이제 유출되는 측면이 커가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중국은 사실 지금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거든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게 우리돈 원화도 약세로 몰고 가는 요인이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국가의 환율이 그렇게 절하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쟁선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 중국 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수출기업들은 도움이 될 테니 중국 수출기업들이 도움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피해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출이 줄어들고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덜 들어온다. 요즘 환율 많이 올라가는 게 그런 저런 요인들이 다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죠. 이제 이 이슈가 아주 메이저한 이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데 이거 이외에도 사실 다각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얽히설히 얽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좀 경기가 좋아져야 또 관광객도 우리나라한테 오고 그래서 도움도 되고 할 텐데 그조차도 답답하고. 제로 코로나를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10월에 당대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제로 코로나 안 풀겠다라는 기조고 그 이후에 과연 풀 거냐라고 하면 아직 전망은 답답한 상태죠. 사실 선거가 있고 없고 경제정책은 바뀌면 안 되는 건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거가 있으니까 다들 제대로 된 정책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신영주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밖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 오늘도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부담이 크시죠. 국민 여러분 정부가 이거 다 없애줘버리겠습니다. 탕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은 아니고요. 1년에 버는 돈이 미혼일 경우에 1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 그다음에 기혼일 경우 부부 합산 25만 달러. 약 3억 5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 월급 소득이? 네. 버는 돈이. 웬만하면 다 이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모두 그런 사람은 이제 모두 전체를 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의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만 달러는 깎아주겠다. 네. 그런데 이제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방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펠 그랜트라고 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2만 달러까지 면제를 받게 됩니다. 한 2,7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정책이 왜 큰 이슈고 미국인들에게 왜 영향력이 있냐면 미국 대학교 학비가 저렴한 곳은 1년에 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정말 비싼 명문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한 5,6천만 원이 들어요. 지난해 미국에서 1등으로 제일 비싼 곳이 한 7천만 원가량 했거든요. 1년에 등록금이 7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 4백만 원 이상 정도 들고 한 사립이 한 6,700만 원 정도 들기는 하는데 굉장히 대학교 미국은 학비가 비싸거든요. 10천만 원. 네. 그런데 미국은 다만 대학 진학률이 절반이 채 안 되기는 하는데 대학에 가게 된다면 전체의 한 20% 정도? 5명 중에 1명은 꼭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등록금도 이게 매년 올라가지고 미국 전국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2,3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거를 평생 갚는 거죠? 그렇죠. 평생 갚죠. 제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연령대별로 얼마나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나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25세에서 34세 연령의 33%가 이 학자금 빚을 가지고 있고 3명 중 1명? 그렇죠. 이게 세대별로 따졌을 때 제일 높아요. 그리고 35세에서 49세도 전체의 23%가 여전히 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명 중 1명? 네. 50세에서 61세도 전체의 12%가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에도 결혼 후에도 손주를 본 후까지 거의 평생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에 7천만 원이면 미국도 4년이잖아요. 그렇죠. 2년째도 있긴 한데 4년. 2억 원 넘는 빚을 갚고 출발하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젊은 교수가 자기 오늘 축하해달라. 드디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교수가 교수가. 교수가. 그래서 이번 대출액 탕감 정책으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도 대출자의 95%인 거의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적은 4,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대상자가. 네. 이 중에서 2,000만 명은 남은 상환 금액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게 될 걸로 백악관이 보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건 아닌데 갚아야 할 돈,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군요. 그런 셈이죠. 결국은 그 돈 정부가 갚아주겠다는 뜻일 거고. 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 공약 때보다 오히려 탕감 규모가 훨씬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 그 공약 내용이 수의 범위를 소득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채무자 전체로 하고 1인당 5만 달러씩. 그러니까 한 6,700만 원 정도 깎아주자 이거였는데 결론적으로 한 발 물러난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5만 달러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1만 달러 아니면 2만 달러 깎아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이나 흑인 유권자들도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1만 달러만 탕감해주면 가난한 유색 인종을 길가로 밀어내는 거다. 도움 주려면 아주 크게 높여라. 이런 주장인데. 1만 달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는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다분히 중간 선거를 겨냥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학자금 대출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전 국민의 문제까지는 아직은 아니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주택담보대출? 집 살 때 빚지는 분들은 대부분이니까. 여기서 한 1, 2천만 원씩 더 없애드리겠습니다. 하는 공약이랑 비슷한 거죠. 느낌이. 그런 셈이긴 한데. 그렇다면 여기저기서 공격이 좀 들어오겠는데요. 맞습니다. 나는 집도 없는데 집 있는 사람 빚질을 왜 깎아줍니까? 나라에서. 그렇죠. 그게 긍정보다는 사실 그래서 비난 여론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일단 이 학자금 대출 탕감 자체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비판이 큽니다. 의회 패싱이다. 이러면서. 여기도 시행령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비탄감 외에도 이번 달 31일에 만료되는 미국 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또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잠깐만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연장? 네. 대출을 안 갚아도 되는 기간을 더 연장시킨다?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걸 계속 연장을 해왔는데 연말까지 또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탕감안부터 이런 계획들을 모두 이행하는데 예산이 대략 4천억에서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30조 원에서 800조 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곧 추가 재정 투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과도한 조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그 돈 결국은 정부가 찍어내는 거 아닐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그거는 지금 당장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채가 탕감되는 거라서 당장의 인플레에는 영향이 적을 거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학자금을 탕감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더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전세금 대출 등장한 다음에 전세금이 올랐듯이 코리아에서. 그런 셈이죠. 무엇보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꽤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의 진학 자체를 못했을 거다. 그런 겁니다. 대학에 간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화이트 컬러 종사자들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틀린 결정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면 현재 학사 학위 이상의 사람들은 실업률이 거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고 돈을 못 벌어서 상환이 어렵다.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죠. 실업률이 거의 2%면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거든요. 왜 도와주냐. 대학 잘 졸업하고 취업 잘해서 갖고 있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분들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또 많아요.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저런 투자 실패했던 젊은 층들 빚을 좀 탕감해 줍시다. 특히 암호화폐 많이 급락하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 어려운 분들 돕자고 하면 그분들 다 어려운 분들은 아닐 텐다라고 해도 감히 그런 얘기 밖에 못 꺼내고 그냥 그럽시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도 뭐냐. 왜 저분들 왜 돕냐. 나부터 도와라 하는 여론이 강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혜택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집단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상위 60% 계층이 얻는 도움이 하위 40% 계층이 이번 조치로 얻는 도움보다 더 클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아니다. 이번 조치의 혜택은 받는 사람들의 90%가 7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수혜자의 대부분은 7만 달러 한 8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인 계층이라는 점에서 어떤 정확한 해명은 아니다. 이런 평가죠. 다만 빚을 탕감해 주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거를 시도하게 되고 그게 또 빚 탕감이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게 되는 원리다. 찬성 측 주장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선거 끝나고 해라. 왜 선거 앞두고 이걸 하느냐. 그렇게 좋은 거라면 당장 돈 주는 거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면 내년에 하자. 왜 선거 앞두고 당신이 선심 쓰냐. 맞습니다.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필 시기가 이렇다 보니. 하필 시행 시점이 중간 선거 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들, 딸들이 꼭 그걸 시험 앞두고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니 조금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질병 이게 꼭 원숭이가 옮기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원숭이로부터 발견이 돼서 약간 억울한 누명은 쓰고 있는 이름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원숭이 두창을 영어로 하면 멍키 폭스인데 이 원숭이라는 단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건 아실 거고요. 이게 1958년에 덴마크 과학자들이 실험용 원숭이 무리에서 이 바이러스를 처음 확인했다고 해서 이 발견한 영장류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전염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데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아서 보건 전문가들이 WHO의 새로운 명칭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 얘기는 아니고 좀 됐는데 지난 6월에는 일부 과학자들이 빨리 변경해 주세요 하고 공개서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재촉을 하냐면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병원균이나 전염병의 경우에는 이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련의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질병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멍키 폭스 바이러스를 줄인 MPV라는 약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WHO에 따르면 바이러스를 명명을 할 때는 특정 문화나 사회, 국가, 지역, 직접, 민족 집단에 불쾌감을 주는 걸 피해야 되고 무역, 여행, 관광, 동물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좀 어긋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WHO가 공개토론을 거쳐서 그러면 일반 대중도 좀 참여하게 해서 새 이름 찾겠습니다. 하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확정 시점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오해가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네.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원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서양에서는 흑인과 영장류, 유인원을 비교하는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잡지에 좀 사파로 묘사하거나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명한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던 모습이었어요. 일례로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아프리카 외교관을 두고 원숭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적도 있어요.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런 비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퍼지면서 원숭이 하면 유인원 같은 흑인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연상이 되기 때문에 흑인들에 대한 나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코로나를 두고 우한 바이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불렀을 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 이런 거 급증했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문 닫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를 사례로 들어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건데 원숭이 두창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발병할 수 있음에도 원숭이 두창의 주요 변이 명칭을 콩고 분지형, 서아프리카형 이런 식으로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지금 각각 개통군 1, 개통군 2로 변경되기는 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든지 리프트밸리 열 이런 질병들이 퍼졌을 때처럼 장소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연관성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도 이게 스페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서 시작돼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던 것인데 당시가 전쟁 중이라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잘 안 나오는데 하필이면 스페인 기자들이 부지런히 그걸 보도를 하는 바람에 다들 그게 스페인 독감이 됐다고 어찌어찌 부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염된 환자들이 대부분 동성과의 어떤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두려움과 수치심을 높여서 치료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죠. HIV 바이러스가 동성애자들 몸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연구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이거를 게이와 관련된 면역 결핍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후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죽었어요. 그들 중 많은 남성들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후에 홀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들이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도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다투다가 감정이 격화돼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누가 다쳤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폭행 이럴 때 누가 그랬는지를 표현할 때 강남아파트 주민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폭행 이러면 강남아파트 사는 분들에 대한 비난이 되고 분명히 거기서 일어난 거긴 한데 예를 들면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툰 목사님 구속 그러면 괜히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데 마찬가지죠. 싱가포르에서는 동성애를 그동안 범죄로 처벌하다가 이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이 법을 폐지했나 봐요 최근에. 맞습니다. 싱가포르가 영국 신민지 시절인 1930년대에 도입된 그 377A라는 형법 조항이 있어요.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후에도 이 법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이 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성 간의 외설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특히 남성 간의 어떤 성관계에 최대 징역 2년형을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남성 남성 커플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었나 보군요. 네. 2007년에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쟁이 생긴 이후로는 조항은 유지가 됐지만 사실 시행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런데 다만 동성 간의 결혼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합법적인 커플로서는 인정을 안 한다. 처벌은 안 하겠으나. 네. 결혼의 법적인 정의를 바꿔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런다 하더군요. 굳이 그 이유를 찾으면 법적으로 남성 남성 또는 여성 여성이 부부가 되면 분명히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입양도 할 텐데 입양된 아이가 젠더가 같은 부모를 갖게 되는 그 아이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논리더군요. 어쨌든 싱가포르는 그런데 싱가포르 주택 문제와 맞물려서 이게 논란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요? 이게 주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요. 싱가포르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공공주택이 있고요. 민간 기업이 지어서 파는 민간 주택으로 나뉩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약 80%가 국가가 보조해주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며 자금 마련이 쉬워가지고 대개 거의 집값의 한 10% 정도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구매를 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이렇게 싸기도 하지만 사서 한 5년만 살면 그 이후에는 평생에 한 번은 비싼 값에 팔 수도 있거든요. 마치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아파트와 마찬가지죠. 싸게 분양받아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래서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기 상품입니다. 공공주택이라고 단조롭고 허술하지도 않고 상당히 굉장히 세련되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혜택을 결혼한 부부에게 우선해서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폐지가 돼도 여전히 동성 간의 결혼은 금지이기 때문에 이성애자나 기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이런 사람들은 늘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네 집값 10억인데 5억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를 부부만 준다. 이런 느낌이 갔군요. 싱가포르가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 중 하나라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공공주택이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이 어려우면 그건 괜찮은데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공공주택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부분은 쉽게 내 집 마련을 하고 동성애자들은 그게 불가능하면 그건 아주 큰 차별이 된다 이런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아직 동성커플의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주택 문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둘이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부부로 쳐서 이런 주택 혜택까지도 줄 수는 없다. 그 혜택이 너무 큰 거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이런저런 나라 밖 경제 소식 잘 모아서 들어봤습니다. 해담 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말에는 쉬었다가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저희 PD가 밤늦게까지 편집해서 올려놓는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 마련되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